근데 이거 먹을 때 안 보인다. 나 다 보이는 밑으로. 너무 무서워, 아무도. 근데 좀 무섭긴 하다, 이거. 근데 좀 헷갈리는 게 이제 저 안에 화분들이 너무 새 거예요. 이쪽 안에 화분들이. 그래, 이거. 예리했어. 와, 예리했다. 근데 화분이 너무 새 거야. 화분이 너무 새. 홉사고가 인기가 제일 많나? 그렇지는 않아. 비켜봐요! 알았어. 태연이도 어디 나가면 진짜 이런 대화 안 봤는데. 태연이가 지금 거의 상여비 분위기네, 상여비. 이런 거 새 거잖아, 이런 거 봐봐. 버티칼도 너무 새 거 같잖아. 이거는 에어컨 위에 먼지 만져보면 알아. 이런 식의. 먼지 있어. 먼지 엄청 많아. 먼지도 만들어요. 왜냐면 중고로, 전국에서 중고로 이제 에어컨을 다 구입해 옵니다. 제작진. 이거 다. 그리고 심지어 어땠냐면요. 이거 막 이런 식재료 있잖아요. 그 양념통 같은 거. 식당 가서 바꿔와요. 쓰던 거랑 바꿔달라고. 제작진들이. 제작진들이. 이제 너무 하기 힘들어서 그만하나 보다. 그만하나 보다. 이 정도면. 너 좀 초 좀 치지 마. 와가지고. 이거는 자기네들도 하다가 너무 힘든 거지. 그러니까 그만하고 잠깐 쉬었다가 하는 거야. 일단 들어와, 일단 들어와. 일단 사장님 모셔야죠. 사장님 뵙고 싶어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이쪽으로 오시죠, 이쪽으로. 네. 사장님도 진짠데? 사장님도 미쳤어. 분위기가 진짠데. 이때 청약을 해봐야죠.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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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선수가 사장님 같으셔